사냥꾼으로 보이는 남성이 식은땀을 흘리며 총구를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귓전을 때리는 총소리가 몇 발 이어집니다.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대니얼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대니얼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사냥이 스포츠라고 할 만큼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저 또한 대대로 사냥을 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전업 사냥꾼이었을 정도로 사냥에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화되었기에 사냥꾼이 설 자리가 없었고 농부로 직업을 전향했습니다. 아버지도 그 농사를 도왔고 저 또한 그 농부가 되는 굴레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사냥꾼의 피는 어디로 가지 않는지 사냥만큼은 취미로 남겨두었죠. 그로 인하여 저희 집에는 항상 세, 네 마리의 개를 키우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 많은 개를 키울 자신이 없었기에 한 마리의 개만 키우게 되었죠. 더군다나 저는 혼자 살았기에 한 마리의 개를 챙기는 것도 벅찼거든요. 사실 저는 결혼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저는 잠깐 도시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내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여성이었습니다. 저희는 한눈에 서로의 반쪽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은 평탄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태가 점차 좋아지지 않기 시작했죠. 도시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저를 버겁게 만들기 충분했거든요. 결국 각박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했었죠. 그러자 아내는 자신이 곁에 있어주겠다면서 함께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관리해야 할 농지가 크긴 했으나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수확물들을 아내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매일 선물 같은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내 아이였죠. 그 아이도 태어나서 자랐다면 아마 저처럼 농부의 삶을 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숨을 쉰 채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유산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으나 아내와 저는 그날을 계기로 서먹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로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아내는 그 괴로운 시기를 홀로 견뎌내야 했죠. 그러면서 아내는 도시가 그립다면서 다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시에서 견뎌낼 고통을 다시 짊어지고 싶지 않았기에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 대답은 아내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그녀는 어느 날 저녁. 저와 식사를 하던 도중 한 종이를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죠. 서류를 본 순간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 희생해준 아내이니 눈 한 번 딱 감고 도시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저희가 도시로 간다고 해서 관계가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더군요. 더군다나 그녀가 건넨 이혼 청구서에 적혀있는 이혼 사유은 남편이 가정의 소홀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납득하게 되었죠. 사실 아내가 아이를 잃고 괴로워할 때 저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들키면 아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내에게 소홀해졌고 일에만 매달렸던 겁니다. 이런 이유들을 아내에게 이야기해볼까 싶었지만 변명으로 들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 말 없이 서명을 한 후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가 서명해준 서류를 바라만 보더니 고맙다는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내는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치열한 법정 다툼 따위는 없었어요. 허탈함과 공허함이 한 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힘든 일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오직 농사에만 전념했습니다. 취미로 하던 사냥도 하지 않았기에 피플테리어인 테리와 저는 평화로우면서 지루한 하루를 살아갔죠. 저는 그렇게 몇 달 동안 농사를 도와주는 몇몇 직업만 만날 뿐. 대부분의 일상을 테리와 둘만의 시간을 보냈죠. 저는 이런 삶이 나쁘지 않았는데 친구인 케빈은 아닌 것 같더군요. 어느 날은 제게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찾아오더니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해봤자 듣지도 않더니 사람 사는 집이 맞냐면서 저에게 얼마나 구박을 하던지요. 그러면서 사람 좀 만나든지 취미생활을 다시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 사정을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케빈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으나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였기에 저를 걱정한다는 것을 알고는 묵묵히 들어줬습니다. 케빈은 한참 동안 떠들더니 저에게 선물이 있다면서 무언가를 건네더군요. 그건 하얀색 강아지였습니다. 저는 이미 한 마리가 있기에 다른 개는 필요 없다고 거부했는데요. 케빈은 제발 키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완강히 키우고 싶다고 해서 겨우 데려온 강아지였는데 그제야 딸이 심한 개털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물이라더니 짐을 맡기는 꼴이 아닌가 싶었지만 강아지의 겁먹은 눈을 본 순간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니면 이 강아지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케빈이 저에게 준 강아지는 하얀색 진돗개였는데 아직 다 자란 성견은 아니었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저에게는 특별한 이름인 로이를 강아지의 이름으로 붙여주었죠. 로이는 성견은 아니었으나 이미 한 번 주인이 있다고 인식했던 탓인지 저에게는 곁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심지어 제가 주는 사료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문득 이번에도 아내와의 관계처럼 쉽게 포기하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로이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저는 로이가 평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클래식을 틀어주기도 했고 일부러 테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로이의 근처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제 냄새가 묻은 옷들을 주변에 두면서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죠. 솔직히 계획에 이렇게 신경을 기울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스스로 어이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떠나보냈던 것이 자꾸만 생각나더군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서서히 로이가 마음을 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 같으니 괜히 산책도 함께 나가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다 보니 제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 정말 기쁘더군요.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쯤 제 농사를 망치는 멧돼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멧돼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헬기에서 하는 멧돼지 사냥이 관광 상품으로 나왔을 정도로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품이 있다고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농지는 그 반경에 들어가지 않아서 멧돼지를 직접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사냥하지 않으려고 철책까지 둘러놨지만 멧돼지는 머리가 똑똑해서 어느 틈엔가 철책을 뜯어버리거나 뛰어넘을 정도였거든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냥을 택했습니다. 테리는 몇 번의 사냥에 나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냥 도구를 챙기기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차에 올라타더군요. 로이는 테리처럼 올라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로이를 처음에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쯤에는 성견이 되긴 했으나 사냥은 무리가 있는 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내 테리 옆에 자리를 잡아버려서 어쩔 수 없이 두 마리를 다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사냥할 때 개를 데리고 간 이유는 위험 동물이 있다면 짖어서 알려주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날도 그럴 생각으로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텍사스의 벌판은 아주 넓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멧돼지도 산악기로 유명하죠.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천천히 주위를 돌며 멧돼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서 멧돼지의 사체를 발견한 저는 즉시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저는 멀리에서 커다란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려고 망원경을 꺼내든 순간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던 테리가 갑자기 차에서 뛰쳐내려가더니 그 물체를 향해 달려가더군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차에 탈 생각도 하지 않고 테리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멧돼지가 맞다면 제가 봤던 개체 중에서 제일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멧돼지가 200kg은 좋게 될 텐데 테리는 불과 20kg 좀 넘는 게 불과했으니까요. 가까이에 다가서니 확실히 멧돼지의 위협적인 자태가 눈에 띄었습니다. 테리가 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꿀리는 기색이 하나도 없더군요. 걱정스러움에 테리를 떼어놓고 총으로 겨누기 위해서 테리를 불렀습니다. 테리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고 저를 발견한 순간 멧돼지가 테리를 던져버리더군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멧돼지가 저에게 달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차분히 겨눘으나 손이 떨려서 맞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로이가 멧돼지를 향해 달려들었고 맹렬히 싸우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테리가 로이보다 작았는데 그 덩치로 멧돼지와 싸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이를 잃고 싶지 않아 최대한 집중해서 멧돼지를 향해 총구를 당겼습니다. 귀를 때리는 몇 발의 총소리와 함께 쿵. 하는 갱운과 함께 멧돼지가 쓰러졌습니다. 다급하게 테리와 로이에게 다가가니 온통 피투성이었기에 바로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리는 송곳에 찔려 수술을 해야 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로이는 타박상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저는 그제야 진돗개에 대해 찾아봤는데 충성심이 강하고 사냥을 할 수 있는 개로도 유명세를 탔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한국토종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 두 마리의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문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혼했던 제 아내가 울면서 집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했는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사냥을 나갔다가 다쳤다는 잘못된 소식을 들어 황급히 찾아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를 돌려보낼 수 없어 차를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로이를 발견한 그녀는 강아지의 이름을 물었는데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로이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그녀가 우는 모습을 저는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아내가 임신하기도 전에 스치는 말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로이로 짓고 싶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고 진돗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으로 지었던 것이었죠. 그녀는 아직도 제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가족이 되어 서로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그때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진돗개인 로이와 함께하면서 좋게 풀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려고 한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